반갑습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많이 하락한 아파트를 살펴보고 그 중에서 투자하기 괜찮은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 단지는 범어 효성 헤링턴 플레이스 32평이고요. 최고가 13억 9천 5백 같던 게 지금은 24년 7월 3일 12층이 거래됐죠. 9억 6천 거래돼서 최고가 대비는 4억 4천 하락 31%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31% 하락했으면 조금 하락할 만큼 한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아니면 더 하락할까? 이런 의문이 들죠. 이거를 하나 해소해 보겠습니다. 일단 범어 효성 헤링턴 13억 9천 5백까지 갔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제가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보시면 대구에 이거 제가 좀 바꾸겠습니다. 중구로 바꾸고 저는 소득 대비 집값을 가지고 적정 가격을 찾는데 이게 많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 범어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17억까지 갔었는데 제가 말하는 적정 가격이 11억 2천이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에서 보이는 게. 그래서 힐스테이트 범어가 얼마나 맞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힐스테이트 범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범어. 그래서 얼마나 맞는지 증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힐스테이트 범어가 최고가가 17억 갔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적정 가격. 적정 가격이 11억 2천이 나오고. 근데 이게 현재 유동성을 더하면 11억 2천이 적정 가격이 아니라 거의 바닥 가격이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은 저는 여기서 나오는 적정 가격은 거의 바닥 가격에 가까운 수준의 가격이다. 이래 봐집니다. 그래서 11억 2천이 어떻는지 언제쯤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시기별로 시세를 보시면 가장 안 좋았을 때가 23년 초 아닙니까? 23년 초. 이때 보시면 이제 11억 3백, 그 다음에 11억 7천, 12억 5천, 12억 8천, 11억 5천, 12억 10억 5천. 이래서 확실히 이제 이때 11억 2천 이하로 샀으면 꽤 괜찮게 샀었다. 이렇게 검증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17억까지 갔던 게 거의 12억 대 11억 대 이래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지금은 한 15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정보점 대비 한 85% 이상 거의 90% 육박하게 이제 대구 대장 아파트는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얼마나 소득 대비 집값을 가지고 적정 가격, 바닥 가격을 찾는지가 적절한지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유튜브는 시간이 너무 길면 사실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한계로 제가 한 거고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이제 부동산 강의를 11년을 했는데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만큼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데이터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냐면 소득 대비 집값을 가지고 얼마나 고평가냐 저평가냐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값을 제가 잘못 넣었네요. 일단 대구, 중구에 현재 값을 좀 넣겠습니다. 대구, 중구 현재 얘는 몇 퍼포로 정도 고평가되어 있을까? 제가 중구를 넣은 이유는 수성구는 사실 너무 어나더 레벨이라서 조금 다른 세상이고 그 다음 이제 중구거든요. 그래서 중구를 표본으로 좀 비교를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대구 전체 중구 기준으로 한 8% 정도 고평가고 중구 이하는 이제 저평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수성구, 중구는 살짝 고평가, 나머지는 저평가 수준이고 평균을 내보면 조금 저평가 수준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수적으로 저는 시세를 잡아서 각 개별 단지로 적용시켜 볼 겁니다. 그래서 적용시켜 볼 거고 그러면 얼마나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됐는지 그리고 고점 대비 하락률은 몇 프로 정도 되는지 그래서 힐스테이트 범헌은 88%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대구의 대장 아파트 대비 얘는 몇 퍼센트 갔는데 현재는 몇 퍼센트다. 그래서 아파트 대 아파트 가격 비교. 그 다음에 전세 매매 갭 차이를 가지고 투자금 대비 수익률. 그 다음에 대출 꼈을 때 수익률 60%, 70% 대출. 이렇게 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14억 9,500까지 갔었죠. 그래서 지금 시세는 여기서 말하기로는 9억 6천이 나오는데 호객노노에서는 얼마나 하는지 한번 봅시다. 대구 범사 만삼 중에 있는 거의 특A급지죠. 입지만 보자면 이것도 힐스테이트 범헌가 먼저 반등하고 이것도 조금씩은 가격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회복폭이 많이 크지는 않네요. 이럴 때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9억 6천이고 전세가는 4억 9천 5백입니다. 그래서 9억 6천, 4억 9천 5백. 자, 9억 6천, 그 다음에 4억 9천 5백입니다. 자, 9억 6천에 4억 9천 5백. 그러면 이제 평균 전세가율은 지금 현재 전세가율은 51.6%. 그 다음 투자 갭 차이는 4억 6천 5백. 그래서 얘가 정고점까지 회복한다면 투자금 4억 6천이 들어가서 내 예상 수익률은 4억 3천 5백까지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수익률은 투자금 대비 수익률 하면 93%대가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양도세는 뗐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세는 개인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12억까지 해서 비과세를 받을 거고 누군가는 주택을 많이 보유해서 세금이 이뿐만 아니라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세금은 떼고 그래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1주택자다. 그러면 이제 60% 대출이 나오고 내 투자금액은 3억 8천 4백이 필요하고 수익률은 116%가 나오고요. 무주택자다. 그러면 70%까지 대출이 풀로 땡긴다. 했을 때 2억 8천 8백이 필요하고 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157%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투자 수익률이 100% 가까이 나오면 이거는 상당히 괜찮은 거다. 그런데 이제 90% 지금 현재 93% 수준이면 사실 이것도 매우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범호동의 효성 헤링턴 플레이스는 자체 단지 컨디션은 약간 아쉽지만 사실 워낙 좋은 동네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승장이 오면 사실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한다면 저는 플러스 점수를 더 주고 싶고 입지에 대한 플러스 점수를 그러면 좀 더 괜찮지 않느냐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 의문이 있죠. 내가 대구 아파트를 4억 6천 주고 살 거면 서울 가는 게 안 낫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면 서울 영상도 계속 분석해드리고 있지만 서로서로 앞으로는 사이클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2008년장에서는 사이클이 달랐고요. 코로나장에서는 사이클이 같았지만 앞으로는 다시 사이클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대구 시민이라면 사실 저는 서울보다는 대구를 보는 게 낫고 서울 시민이라면 서울을 보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이렇게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 있지만 가격 분석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지방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이 계신데 과거에 지금은 어느덧 까먹어서 그렇지 과거에 서울을 보시면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고 규제정책이 나오고 반년 만에 반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쫙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신 분은 이때 사셨던 분은 6년이 지나서 여기서 더 지나서 6년이 지나서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점에 잘못 잡는 거는 저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평가됐을 때 사라. 그건 뭐냐면 공포장이 왔을 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무조건 서울을 보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보시면 2009년에서 10년, 11년, 12년, 13년까지 서울은 마이너스였는데 부산은 오히려 2009년부터 오르기 시작했고요. 금융위기 직후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2011년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3년이 되면서 이 유동성이 다시 서울로 가면서 13, 14 서울이 반등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런 장이 온다면 오히려 서울보다 대구가 더 매력적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제 서울은 따로, 부산 따로, 대구 따로 분석해 드릴 거니까 오늘 이제 대구를 보시고 무조건 큰 돈이 등한다고 서울이 좋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길게 보고요. 시야를 길게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성하늘체 르레브 아파트 최고가 13억, 8억 3천 자, 봅시다. 두 번째, 수성구 법물동에 수성하늘체 르레브 아파트 32평이 최고가 8억 3천 갔었고 현재는 4억 7천에 거래가 돼서 3억 6천 하락해서 43% 하락했습니다. 와, 이거는 정말 하락 많이 했네요. 자, 봅시다. 자, 이것도 자, 이걸 일단 시세 한번 보고 자, 법물동 수성하늘체 르레브 현재 시세 5억이고 전세 2억 7천입니다. 자, 호갱노노상 시세는 자, 봅시다. 5억에 2억 7천 5억, 그 다음에 2억 7천 그리고요, 이거를 보실 때 좀 이 분위기를 알고 싶다면 음, 여기서 이제 수성하늘체 르레브를 아파트로 옵니다. 리치고에서 와서 매물량의 흐름을 봐요. 그래서 매물량 흐름을 보면 지금 여기까지는 매물이 조금 쌓였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깎이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709세 되지 않습니까? 그럼 10%면 70개 5%면 35개인데 지금 70개 정도가 쌓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수성하늘체 르레브는 분위기가 썩 좋은 편은 아니다. 5% 이하로 내려가야지 얘가 좋은데 아직 얘는 흐름을 완전히 타지는 못했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러면 여기보다 상위 아파트였던 범어 효성 헤링턴 플레이스 한번 볼게요. 범어 효성 헤링턴 플레이스로 가서 그 다음에 시세 흐름도 한번 보고요. 확실히 좀 많이 올랐다가 횡부장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바닥을 다진다. 그 다음에 매물량 흐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물량 흐름 1년치 말고 전체를 보고 이때 전체는 23년, 22년, 22년 하반기 때 정말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좀 감소하다가 다시 조금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9세대면 18개가 거의 10%, 9개가 5%인데 지금은 매물량이 조금 쌓여있네요. 그 다음 전세도 한번 봅시다. 전세 추이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 조금 올라가는 추세고 좀 깎이는 듯 하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매물량 자체의 흐름은 썩 좋은 편은 아니다. 그 다음에 월배 3점 그린코아 포레스트 보겠습니다. 월배 3점 그린코아 포레스트 대천동이고 32평, 최고가 8억 8천, 현재 5억 6천에 거래돼서 최고가 대비 3억 2천 하락, 그래서 36%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월배 3점 그린코아 가보겠습니다. 월배 3점 그린코아 포레스트 대천동에 매매가는 5억 6천이고 전세가 3억 1천입니다. 5억 6천에 매매가 5억 6천, 그 다음에 전세가 3억 1천. 뒷자리까지 해보죠. 1, 1, 1, 1, 6, 7. 그 다음에 이걸 전체적으로 해서 나중에는 투자금 대비 수익률 이거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의 흐름을 한번 보시죠.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월배 3점 그린코아 포레스트 들어와서 시세는 조금 오른 다음에 횡보장이고요. 1,500세대고, 1,533세대고 매물량을 보시면 전체로 보면 많이 올랐다가 여기서 더 이상 쌓이지는 않고 횡보중이다. 그 다음에 1,500세대면 150개가 10%고 75개가 5% 이하인데 아직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지만 또 10% 이상은 아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쌓여있는 편은 아닙니다. 썩 좋은 것도 아니고 한 중간 뜨뜻 미지근하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럼 전세 흐름을 한번 봅시다. 전세는 많이 빠지네요. 전세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학군지 지역이다 보니까 수성구를 대체 학군지 지역이다 보니까 전세부터 반응이 먼저 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오페라 3점 그린코아 더 베스트로 봅시다. 오페라 3점 그린코아 더 베스트 칠성동 2가 34평 8억 8천 가든 게 지금 5억 6천 거래돼서 3억 2천 하락해서 36% 하락했습니다. 그래 보면 가격은 거의 비슷하죠. 얘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 두 중에서는 전세가가 높은 게 장땡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7성동 2가의 오페라 3점 그린코아 더 베스트 매매가 이제 조금 오는 걸로 표시되네요. 여기서는 6억 1천 4백 50 오페라 3점 그린코아 더 베스트 칠성동 2가 6억 1천 4백 50 6억 1천 4백 50이고 그 다음에 전세는 3억 6천 3억 6천 이래 되면 두 중이 뭐가 좋을까? 자 보시면 월배 3점 그린코아는 최고가 똑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매매가가 더 싸 5천이 더 싸요. 근데 전세는 5천이 차이나고 그럼 투자 금액은 거의 얼 비슷한데 그러면 최고가까지 높았던 최고가 대비 하락률이 높았던 월배 3점 그린코아가 투자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오죠. 그래서 이 두 중에서 내가 투자로 바라본다면 월배 3점 그린코아가 더 낮다. 이래 봐집니다. 자 그 다음에 5위로 가보겠습니다. 5위 자 5위 자 5위는 수성구 부크TV 멤버십 오시면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실시간으로 투자기 좋은 아파트 투자기 좋은 건물 투자기 좋은 땅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2,000원짜리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한 달에 12,000원 1년 내도록 봐도 144,000원 10년 내도록 봐도 144,000원입니다. 충분히 본전 이상 뽑아가실 수 있겠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좋은 부동산 투자 하기 위해서는 부크TV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тут만 가게 잘 믿으시기 때문에